안녕하세요. 변두리 A조 신유철입니다. 제가 서브리시브를 예전 방식에서 조금 변화를 주고자 요즘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. 일단 제가 서브리시브를 어떻게 해왔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앞으로 다 올 영상은 변화된 서브리시브를 담아봤습니다. 한번 보시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